오늘이 받고 성취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령님께 긴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나의 영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예원교회 93년도 성탄 예배 때 처음 왔었습니다. 우리 앞에 권사님 장원님들 많이 계셔서 너무 죄송한데 세월이 참말로 빠릅니다. 30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제가 예원교회를 다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강서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근린공원에 인조잔디가 없었고 흙바닥에 있을 때도 기억이 나고 이 공항대로의 빕스라는 페밀리 레스토랑이 처음 생겼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끼리 거기 생겼기 때문에 거기 가봤어 라고 하면서 가보면 잘 나가는 놈 안 가보면 좀 못 나가는 놈 이렇게 자랑하고 으스댔던 기억도 나고요. 저 빕스가 국내 1호점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문 닫는데요. 못 가보신 분들은 한번 얼른 가보시면 특별히 마시지는 않습니다. 논밭이었던 마곡역 마곡나루 주변은 지금 엄청난 오피스 단지가 되어 있고요. 우리 오늘 기간보고 하셨지만 지치장애로 불편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예전부터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는데 어느덧 강서구가 국가에 제정한 메디컬 특구가 되어서 그나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쉽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도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 뭐가 유명하고 뭐가 자랑인지를 경쟁하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강서구에 살다 보니까 딱히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척 만나면 자기 동네는 뭐가 있고 연예인 누가 살고 하는데 우리는 연예인도 없고 맨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막 분해하고 이러다가 결국엔 제가 막 말하는 게 니네 동네에 공항 있어? 우리는 국제공항 있어! 이러면 또 몇 살 많은 사촌형이 김포공항이지 강서구공항이냐? 이러면 또 막 분해가지고 막 열받고 그러면서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강서구에 뭐가 유명하지? 누가 유명하지? 학교 가서 들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등현초등학교 졸업했는데 허준이 강서구 출신이에요. 강서구 등촌 2동 바로 앞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허준에 관련된 일화 듣고 그리고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근데 뭔가 사촌들하게 가가지고 자기들은 우리 동네 롯데월드 있어 우리 동네 누구 연예인 있어 하는데 저 혼자 비장하게 우리 동네는 조선이 난 유대한 의학자 허준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멋이 없잖아요. 뭔가가 근데 실제요. 허준은 강서구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의 위대한 의학자이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한테는 말 그대로 영웅이었어요. 단순히 환우들을 치료한 정도가 아니라 임진을 한 이후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처방전을 책으로 펴낸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동의보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인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운 대단한 분이고 지금도 그래서 허준 축제를 매년 하고 허준 박물관도 있고 명실상부 강서구 최고의 아웃풋 영웅인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강서구 영웅이 바뀌었어요. 지금 2024년 현재 강서구 출신의 영웅 가장 영향 있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랩먼트들은 알아요. 랩먼트들과 우리 청년들은 알아요. 어른들은 지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바로 e스포츠계의 전설 프로게이머 페이커라는 선수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른들은 누구 페이커 하시겠지만 우리 지금 중고등원 랩먼트들은요. 이미 이름도 꺼내받았어요. 지금 오늘 예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때 페이커 얘기를 듣다니 하면서 사실 저도 아예 몰랐어요.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제 나이 또래 저만큼 게임을 안 해본 사람 없을 만큼 저는 아예 관심이 없는데 최근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페이커 선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마포고등학교 출신이요. 어이구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지금도 집이 강서구라.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물 10명을 얼마 전에 뽑았는데요. 이번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MVP를 수상한 일본의 오타니 선수보다 더 영향이 있는 인물이에요. 페이커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축구의 메시, 농구의 마이클 조던 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페이커라는 선수를 보기 위해서 또 페이커를 직접 못 만나도 페이커라는 영웅을 낳은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통계가요. 일단 연봉이 얼마냐 베이커가. 이것도 비공식 추정. 추정인데 연봉이 100억이 넘어요. 게임 도리가 100억이 넘어요. 이번에도 축구로 치면 월드컵과 같은 롤드컵 2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롤드컵 2년 연속 우승했고 저도 잘 몰라서 설명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베이커 유튜브 검색하시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e스포츠계의 영웅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마포구당 옆에 현수막 걸려있어요. 페이커 우승 축하한다면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랩런트 만나시면요. 페이커 알아? 라고 대화 시작하시면 마음에 확 옵니다. 꿀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웅이라는 단어의 뜻은 남다른 용기와 재능, 지혜로 보통 사람들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어 대중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특히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립니다. IMF 때 박세리, 박찬호 같은 운동선수가 영웅처럼 우리에게 힘을 줬듯이 어려울수록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영웅을 원하죠.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히어로물이라고 표현하는 영화의 장르도 슈퍼맨, 아이언맨 같은 영웅들이 흑적으로 사람들을 구해내는 뻔한 내용인 줄 알면서도 열광하고 영화가 끝나면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그 영웅에 대한 모습은 남아서 사람들은 막 기억하려고 하고도 즐거워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진 본능이에요. 영웅을 원하는 것. 문제와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영웅. 우리에게 영웅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웅이 필요합니까? 지금 나에게 현장의 237에 어떤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억하고 섬겨야 할 영웅.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신 유일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영웅 전기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은 단 아닙니다. 요한복음 24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하미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려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은 기록되었어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변화상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인생에 남겨지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영웅적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웅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굳이 일부러 산에 데리고 가셔서 변화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굽니까? 앞으로 현장을 살려야 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영웅으로도 살릴 수가 없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영웅이에요. 엘리아가 영웅인 겁니다. 모세가 누구죠? 바로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모세.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왜 주셨지요? 율법을 통해 죄를 알라고.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죄의 자유로울 수 없기에 갈라야대아 3장 24절에 기록되었듯이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됨을 알려주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엘리아는 신비주의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실제 일으키신 신비한 이적과 표적들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이 신비한 이적과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인물로도 죄산받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신 것이 최고의 신비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결국 율법과 신비는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로 빛내고 나타내는 요소들인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아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동등하게 비슷한 것처럼 서 있는 거죠. 사라져야 합니다. 사라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냐? 인간에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식이 된 것이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 못하는 자는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세상 임금 마귀,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이기지 못하는 게 무슨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모세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엘리아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죄산받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도 죄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앞에만 마귀가 물어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현장은요. 영문도 모른 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오는지, 왜 고통이 끊이지 않는지 이유를 아예 몰라요. 느껴지는데,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보여지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섭죠. 불안하죠. 우리가 몸에도 아무리 작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이유를 모르고 갑자기 원인을 모르고 아프면 좀 무서워집니다. 내가 지금 배가 아플 이유가 전혀 없는데 먹을 것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잠도 잘 잤는데 배가 자꾸 아프면 괜히 무서워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유 없이 배 아픈 증상 방치하면 큰일나 뭐 이런 거 보면 갑자기 머릿속에 장래에 경조위원을 찾고 있어요 벌써. 이유와 원인을 알면 해결하고 고치면 되는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 인생이 왜 고통 속에 있는지, 왜 문제 속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도 전혀 몰라요. 엄청난 큰 무지함 속에 있는데 인생에 대한 무지함은 결국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사람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이 나요. 원래 모스카는 반대로 완전 변질되어 갑니다. 제가 정면상을 하면서 이런 현장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현장 이전에 무엇이 먼저 확인되냐면 우리가 정말 현장을 잘 모르는구나. 이거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교회만 있다 보면요. 교회의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나도 그 속에 있었음에도 내 과거가 잊어버려요. 현장의 고통을. 그것이 큰 사단의 역사죠. 이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 교회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현장 가셨어요. 그래서 사보금서와 사도행전은 전부 현장 이야기입니다.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현장을 직접 가셔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왜 그랬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현장을 놓치면 보금의 본질을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가 말하는지 그 이유를 놓치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많이 발전했고 많이 좋아져서 답이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니까. 그거 해결됐는데 그거 이루었는데도 안 끝나니까 미칠 지경인 거죠.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여자 가수가 있는데 저희 청년들은 다 알아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 핑클이라는 초창기 여자 아이돌 댄스팀. 지금의 블랙핑크와 에스파 이런 친구들은 좀 미안하지만 비빌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이었던. 그 중에도 이효리씨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감탄사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았냐. 고등학교 선배들이요. 후배들 보고 이효리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좋아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효리는 멋있는 남자. 좀 세련된 사람 중에 너희들 촌스러운 놈들은 좋아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옥주현씨 좋아하라고 막 광효를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자 아이돌인데도 참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라 멋있다 이렇게 느낄 정도였죠.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가수 이상순씨와 결혼하는 소식에 다 충격을 받았어요. 강동원, 장동건 이런 분들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 이럴 줄 알았어. 나도 도전해볼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아쉽고. 괜히 아쉽고. 근데 그 두 분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이 TV에 자주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그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이효리씨가 오빠 오빠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이효리니까. 이효리랑 결혼했으니까. 그때 이상순씨가 아니 나는 제대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이효리씨가 나는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둘 다 말이 없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이효리씨가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면 행복하대. 이상순씨가 뭐라고 그랬냐. 아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영상이 끝나요. 너무 슬픈 대화예요. 그냥 사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런 대화를 들으면 막 분노해야 돼요. 아닌데. 그거 아닌데.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요새는 유튜브로 메시지들을 많이 다들 공유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참 많은 모든 교회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영주 메시지를 제가 할 때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경험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7년 전에 강남지역 대교구장 할 때 제가 직접 만나 뵈었던 정신병원 원장님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가서 뵙고 저희 교회 장모님 소개로 가서 직접 뵙고 직접 들었는데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우연히 듣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 정신병원 원장님 만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마치 직접 가신 것처럼. 알고 보니까 제 이야기였어요. 내가 경험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이게 뭔가 당근마켓처럼 공유하는 건가? 뭔가 이렇게. 감사하죠. 살리는 메시지 스팀 받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원조에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대치동의. 정신병원장님. 유명한 네이버 이름 치면 나오는 40억짜리 집에. 당시 7년 전 40억짜리 집에 사시고. 지금도 올랐겠죠. 40억인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검색했습니다. 가면서. 너무 집이 좋아 보여가지고. 현금 200억 가지고 계시고. 늘 매일 죽을까 봐 불안해서 산소기를 꽂고 주무시는. 아들이 천지 소리들만 공부 잘하지만 그 아버지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야 공부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조혜교 장모님이 형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야죠. 라고 했을 때 그 원장 선생님이 답이에요. 나도 알아. 내 아들 불행한 거. 그런데 내가 다르게 사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끔찍한 말입니다. 불신사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행복할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영이신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존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적, 의존적, 인만위일적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명적 존재. 모릅니다 이걸. 그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동시에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잘남도 못남도 성공도 실패도 전부 문제인데 그 원인은 원지예요. 원지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남과 마귀에게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속되면 끌려다녀야 되는데요. 공중권자 자본자를 끌려다녀야 되는데 끌려다니면 강아지를 줄에 매달아 차로 끌고 가면 아무리 힘세고 똑똑한 강아지라도 온갖 상처를 입듯이 어떤 대단한 사람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을 제외한 그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제가 지금 결혼 예배를 토요일마다 12주 연속 제가 지금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결혼을 많이 하는데 결혼 예배 드릴 때마다 제목과 본문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구원 얘기를 해요. 신랑 신부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평생에 한 번 가족들, 지인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도록 그렇게 저희 청년들과 그렇게 준비를 하죠. 신랑 신부와 함께. 2주 전에도 청년 2명이 저희 교회에서 만나서 교자도 결혼했어요. 신랑은 완전 불신자 가문에 군대에서 동료를 통해서 복음 처음 듣고 교회에 와서 뿌리를 잘 내리면서 살아났고 너무 살아났어요. 연애도 했고 결혼도 한 거죠. 신랑이 불신자 친구들이 많으니까 전부 초대해서 복음 듣게 해주려고 예배 캠프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랑 신부가 정말 기도했구나 느껴질 만큼이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뭐 영접을 기도를 하지만 했는지 아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복음 들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 이후에 연락이 왔어요. 신랑 친구 중 한 명이 너무 시달리고 힘든데 그래서 결혼식 왔다가 복음을 두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전부 다 내 이야기다 이렇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결혼식 마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신랑한테 가서 나 이 귀에 한 번 더 오고 싶다.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또 바로 왔어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바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는 말이 왜 그동안 나에게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거냐. 바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살아나느냐. 신랑이 살아난 거죠. 초대한 우리 청년이 되어지는 전도를 맛보고 싶었는데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결혼생활의 기쁨보다 전도가 되어질 기쁨이 더 크대요. 좋은 건 나쁘지 모르겠지만 현장입니다 여러분. 영문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계속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일어난 문제 그 원인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유일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영웅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사단이 가짜 영웅을 소개해서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다른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영웅이라고 믿고 살면 더 깊은 스올에 빠지게 됩니다.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무덤 땅 밑 세계 죽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죠. 주로 시편이나 자문과 같은 시가서에 그 시가서 기자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쓴 단어예요. 스올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틀린 영웅을 붙잡고 있으면 돈, 성공, 명예, 사람, 인간 사랑, 자존심이 영웅되어 있으면 인간은 스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도 말하죠. 4두행자 32자리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영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당시에 뛰어난 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영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최선을 다했어요. 해결이 안 돼요. 답답함이, 불안함이. 율법 개명을 다 지켰고 행위와 삶으로 문제가 없어도 절대로 원제의 문제와 근본으로 해결되도 없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하셨어요. 그 거듭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걸 믿고 붙잡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를 내가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해도 영적 문제 호텅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줘야죠. 영문도 모르고 있으니. 한 3개월 전에 저희 청년의 다민족 세 가족이 한 명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니까 백인이어서 물어보니까 프랑스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모자를 팍 눌러서 눈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옹모에 문신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 문신 많이 한다 정도가 아니라 미용을 위한 문신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심오하고 어두운 그림들이에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얼마 전까지 군생활을 하던 프랑스 군인이었다는 거죠. 이라카 아프가니스탕 파병을 다녀왔는데 전쟁 중에 동료들이 전부 전사한 거예요. 소대가 다 죽어서 본인만 남았어요. 자기 눈앞에서 주례폭탄으로 또 저격수에게 저격당해 사랑하는 동료가 전사한 눈으로 봤어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시달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매일 밤 한청이 들리는 그럼 맨정신은 잠을 잘 수 없으니까 매일 술에 취해서 자야 되는데 계속 심해지는 거죠. 뭐 파병 갔다 왔으니까 돈은 벌어놓은 돈은 좀 있고 혼자 생각을 했대요. 내가 프랑스에서 가장 먼 나라를 가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귀신이 안 오겠지. 그래서 거기 가서 죽어야 되겠다. 어디가 죽지 일본 한국 하다가 한국에서 죽어야 되겠다. 근데 한국에 딱 왔는데 귀신이 여기도 있네. 여기도 들리는 거예요 또.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더 먹고 죽을 생각으로 죽을 정도로 작정하고 술을 먹은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작년에 저희 청년에 세워진 이태원 지교에서 캠프하던 저희 청년을 만났어요. 거의 뭐 술 취한 상태에서 온 거죠. 참 이태원 지교에는 저희가 진짜 아무 동기 없이 단임 목사님 말씀 딱 붙잡고 재앙 만난 현장 살려야 되니까 이태원 가서 캠프해라는 단임 목사님 말씀 붙잡고 그냥 바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은 만남으로 우리 교회 뭐 뭐니까 오지도 못하니까 정말 그냥 복음만 듣게 하려고 세웠는데 하나님이 프랑스에서 보내서 듣게 하신 거죠. 이태원 지교에 오면 또 우리 교회는 뭘 듣죠? 복음 듣지 않아요. 구원의 길 이태원 지교에서는 매주 구원의 길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왔다 가는 관광객들 많기 때문에 복음 듣고 가라고 뭐 특별한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 떠난 문제 죄물 사단 문제 아무리 발버둥 수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라는 거 이 친구가 처음 들은 거죠. 처음에는 뭐 잘 안 들리다가 계속 와진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조금씩 조금씩 복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오고 있어요. 지금 평상시에도 많이 시달려요. 지금도 그런데 또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걸 본인이 체험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한테 성경 어플을 처음 깔았대요. 말씀을 찾아보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태어나서 교회 가본 적 없고 아버지는 무슬림 배경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쭈일날 만나서 안아줬습니다. 안아줬 술 냄새 얼마나 나는지 제가 말해줬어요. 네 문제 네 상태 상관없어 하나님이 너의 망대고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야. 성령이 널 위해 싸우실 것이야. 우리가 같이 싸울 거야. 예배 속에 있어라. 말씀 속에 있어라. 실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 계속 흐름 잘 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으러 왔는데 살아나.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야 돼요. 죽으러 왔는데 살아나는 교회가 우리 예원교회입니다. 플랫폼이에요. 이런 현장에 이런 청년들 가득한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영웅이 필요합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거짓말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군인이에요. 정신력 좋아요. 어떤 노력과 도전을 안 해봤겠습니까? 매일 술 먹고 몸 망가지는 거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죽으러 온 그 청년에게 생각한 마음이 완전히 어둠에 잡힌 그 청년에게 무슨 말 해줄까요? 똑바로 살아? 더 노력해? 더 도전해? 술부터 끊어 인마? 견디지 못하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잡혀 장식의 잠장으로부터 가문과 가정과 개인의 상처를 타고 들어온 영적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엘리아의 신비로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우리를 수월해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해서 말해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말씀에 집중하게 말씀이 각인되게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죠? 바로 두 번째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축복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비슷한 영웅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직 십자 하나를 지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일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초막지 찍고 삽시다. 라는 망언을 쏟아냈지요. 우리는 베드로에게는 자꾸 비웃지만 사실 우리와 우리와 똑같아요. 베드로는 솔직하기라도 우리는 아닌 척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율법 체질 가지고 있는 신비 체질 뭐 그거 그렇게 바꾸려고 하냐 그냥 살지 뭐 뭐 유별나게 훈련 받고 각인을 바꾼다 하고 막 집중하고 아이 구원 받았는데 뭐 각인 안 바뀌어도 그냥 살지 뭐 적당히 그런 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초막집 짓고 살고 싶은 나의 신앙생이 힘들어 뭘 자꾸 훈련이야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거 꺼내 쓰면 되잖아 다른 사람 판단할 때는 율법도 꺼내서 적당히 좀 전제도 하고 판단도 좀 하다가 큰 문제 앞에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내십시오라면서 오만 수식어를 갖다 쓰고 현장에서는 그리스도 야기도 하고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거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모세와 엘리아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엄청난 캠프 현장이죠.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영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영웅들이 사라지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반드시 이 응답 우리가 받아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상처가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무엇을 통해 상처를 받는가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하면 기분 나쁘지만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나와 크게 관계없는 것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떠나면 상처를 받죠. 내가 사랑했고 의지했던 것이 아꼈던 것이 사라지면 없어지면 상처를 받습니다. 실제 히브리어에 보면 상처라는 여성 명사인 아체베트와 우상과 신전을 의미하는 남성 명사 아차부가 같은 어원이에요. 우상과 상처 똑같은 어원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성령의 원리로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웅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영웅인데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영웅 삼으려고 하니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죠.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응답이고 캠프예요. 예수만 보이게 하시려는 상처가 아닌 너무나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문제를 만나서라도 사라지는 무너지는 응답 받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만 보이게 하시려 주시는 문제는 곧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보다 두 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사랑 부부면서 누나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누나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저는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같이 서 있는 거 저희 집에서 봤어요. 당신은 아무래도 복음을 잘 몰랐던 저희 집이었으니까요. 기독교 종교생활 하고 있었죠. 여러분 기독교 종교생활 하는 집에 장애인 자녀가 태어나면요 99.9% 율법과 신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딸이 지적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이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계속 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바르게 사는데 병이 안 났거든요. 그러면 신비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소위 용하다는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차마 무당은 못 찾아가니까 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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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애원하고요. 기적같이 병이 난 간증을 들으며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하지만 부모님 마음이 참 이해가 돼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막 원장이라는 사람이 눈알을 때리고 아프게 하면서 안수기도 하는 것도 꼭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 돼요. 변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계획도 관심이 없어요. 누나 병 낫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상처를 계속 받는 겁니다. 딸의 병을 낫게 해주는 영웅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좋은 시설을 찾아서 서울로 왔어요. 부산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아는 교회가 영웅교회 밖에 영웅교회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의 기획이고 캠프였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영웅교회에서도 종교생활을 했죠. 이전과 비슷하게 오늘 아버지가 1차 합숙을 다녀오셨어요.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아버지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별로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하도 다들 가라고 하니까 1차 합숙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셨는데 같은 아버지인데 표정도 느낌도 다 달라지셨어요.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뭐가 끝난지 말 안해주고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막 외치시면서 말씀을 진짜 흥분해서 하시는데요. 저에게는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평안한 모습 어머니의 자유로운 모습 늘 죄책감과 죄의식에 그 눌려있던 그 가정의 분위기가 갑자기 뒤바뀌었어요. 누나는 여전히 장애인인데 이런 말씀하시니까 누나 딸의 질병이 지휘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신이 복음이고 하나님 자유된 것이 복음이고 응답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 복음이 그때는 저희 집을 밝히 비추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막 다 바뀌는 거죠. 주일에 뭐 돈도 못 쓰겠고 당시에 뭐 놀지도 못하고 제가 공부를 너무 좋아했는데 공부도 못하게 하시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막 외식도 가시고 막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기쁘고 힘있게 예배 드리자고 하시니까 저 어린 저에게는 예수님이 도대체 뭘 끝냈는지 모르겠지만 끝냈기 끝났는 거다 합숙이라는 곳이 좋긴 좋거나 좀 자주 가시면 좋겠다 이 합숙을 근데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흑백이었던 저희 집이 막 칼라 TV로 바뀌는 듯한 그래서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그 순간을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과 제 개인의 언약 여정이 시작된 거죠. 제가 1회 랩몰 대회를 가고 러시아에서 중학교 때 유학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드니까 말씀만 붙잡았고요. 힘들고 외롭고 시달리니까 강단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중고등학생 때 막 고등학교 때는 기도수업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기도수업하고 당신의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은혜 받은 날은 찢어가지고 막 갖고 다니고 막 보고 그러다가 제가 저 역시 미국에서 팀합숙을 받고 인생에 새로운 결론을 내고 목회자의 길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이 전도운동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우리 집인데 어떤 것도 빛이 되지 못했고 답이 되지 못했는데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을 만큼 수홀에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만을 전해주셔서 달라진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만을 전하고 남기기 소망하는 삶을 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마냥 형통한 건 아니죠. 문제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옵니다. 문제가 외부적인 문제보다 사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잖아요. 매년 이렇게 새롭게 연약함이 발견돼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올해도 얼마나 많이 마주하는지 속상하죠. 일단 처음부터 처음에 마주하면 내가 이렇게나 부족한가 이렇게나 무능한가 막 낙심될 만큼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왕 나를 지으실 때 조금 더 힘있게 지으시지 왜 이렇게 부족하게 지으셨지 연약하게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나는 어릴 때 꿈이 세게 보고 말했지 목회자는 아니었는데 왜 나같이 연약한자를 목회자로 부르신 겁니까? 나는 늘 무능하고 무능하니까 실수하죠. 실수 자주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의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들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옳음, 발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영웅이 되어 있음을 말씀 비춰지니까 드러나죠. 그런 것으로는 절대 현장을 살릴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실수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셔서 오직 나의 영웅 그리스도만 드러내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무능이 응답이구나. 실수가 응답이구나. 한계가 응답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말하고 앞세울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응답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개인에게 우리 교회의 여러 부분에 문제를 주시고 약함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드러내고 남기라고 주시는 저의 축복이 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이 최고 강할 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합니다. 다른 것 어떤 것을 의지하고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믿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약할수록 좋습니다. 부족할수록 좋습니다. 착각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깨닫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기도가 바뀌는 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고린도우서 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암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 나를 이토록 약하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질그릇으로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은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질그릇으로 살게 하셔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암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요. 응답입니다. 왜냐 지금 현장에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영웅이 미래 현장 후대 현장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후대에게 전해줘야 될 참된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138의 비밀 뿐입니다. 제가 청년상 6년을 하면서요 모든 게 감사하고 은혜였지만 말씀 성취를 보는 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특히 10년 전부터 랩머드 대회 때마다 들어왔던 다가올 재앙시대 정신병시대 중독시대 다가올이 아니라 다가왔어요. 지금 완전 현장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5일 전에 지난주일 청년예배를 시작하려고 찬양팀이 여기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여자 청년이 강단에 뛰어올라와서 찬양 인도하는 미그미에게 달려들어서 말을 막 걸었어요. 알고보니까 조염병을 가진 새가족이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해코지 하진 않았는데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대기실에 있어서 그 장면을 못 봤어요. 이상하게 지난주일 따라 우리 청년들이 말씀이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비장하고 그래서 혼자서 말씀드린 은혜다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봤어요. 청년들이 본 거예요. 이런 새가족이 와있구나. 막 흙을 꺾으면서 집중했더라고요. 새가족들의 말씀이 떨어지고 지금 저희 청년의 안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청년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너무 많이 오니까 더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돕는 기도 치유국을 따로 세워서 지금 저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교회 위원회도 다 참고하고 조언도 묻고 그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요. 청소년들 아이들에 관한 복지나 이런 지원은 좀 있는데 청년 성인이 되어버리면 국가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지원도 되지 않고요. 완전한 사각지대입니다. 부모님도 포기했고 이미 오랫동안 힘들었으니까 스스로도 포기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와 청년 리더들이 붙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집중하고 3.2 부모도 같이 돕고 운동도 시키고 하는데 계속 부흥돼요. 계속 새가족이 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정신문제와 큰 아픔과 상처 속에 복음들으러 와요. 매주일 새가족 양육반을 마친 청년들 다섯 명씩 제가 면담을 하는데요. 지난주일에 만난 다섯 명은 다섯 명 전부 다 정신문제가 됐어요. 얼굴은 너무 한어 티가 안 나요. 어떤 청년은 약을 복용하고 어떤 청년은 무속 배경이고요. 다섯 명 전부 다. 아 아픈 청년들이 많이 오는구나가 아니라 사실 다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어떤 영웅이 필요하겠습니까? 모세 엘리아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요. 그들만 안 됩니까? 우리도 안 되죠. 저는 이런 청년들을 만나면서 저를 돌아보거든요. 내가 영웅적인 조염병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건다 했다가 안 믿어진다 했다가 감사하다 했다가 불평하다가 티가 나고 안 나고 포장하고 안 하고의 차일 뿐이지 똑같죠. 저희도 특별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유일한 영웅이 예수 그리스도 본임을 믿습니다. 처음과는 그날까지 예수만이 그리스도 전해서 현장에 올레모 세복시키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초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이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12월 첫째 주일인데요.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단임 목사님께서 많은 예화들을 드셨잖아요. 예화들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는 올해 들은 예화 중에 지금까지 아 이건 내 평생 언약이자 꿈이다라고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예화가 선교 기간 동안 진행된 선교사님들을 워크샵에서 단임 목사님을 주신 말씀이었어요. 모라비안 현재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일으켜서 300년 동안 3천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전세계에 파송한 니콜라스 진센돌프 백작에 남겼던 말 전 지금도 평생 언약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 복음을 전해라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저에게는요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라까지는 당연히 전한다 죽어라 언젠간 죽으니까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잊혀져라 그 말이 처음에 조금 약간 머뭇거려지더라고요. 아 내 안에 어떻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내가 있구나 그런데 잊혀지는 것이 응답이구나 정성의 목사의 훌륭함 성실함 바람 우리의 노력 헌신 이건 다 잊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최고 응답이구나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바벨타 체질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알아주는 것에 대한 많은 의미를 두지만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그 어떤 영웅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세계보금을 앞당기는 적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어떤 비밀이냐 날마다의 비밀이에요 주륙기 16장 4절에 그때 여왁께서 모세계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내 일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어제 만나 매출하기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날마다 나가라 그랬어요 원리입니다 날마다 나가서 직접 거둬야 돼요 이틀째 삼일째 확 거둬버리면 좋겠는데 안 돼요 날마다 엎드리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신 은혜를 내가 오늘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모든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고백했다고 오늘 안 한다 아닙니다 오늘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합니다 이 원리대로 초대교회가 살았고 어떻게 되었죠 전도가 나는데 4등전 2장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 떡을 뜨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부 핵생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날마다 모여서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예배했는데 전도가 될 수 없는 상황의 환경에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셨어요 날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 확인할 시간표는 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만 드러내는 사모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손대식을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